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4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이 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파라다이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데이 리온의 서영훈 전문가는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시노펙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고 이데이 리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T큐브를 관심지로 꼽았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이 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종섭 전문가님, 얼마 전만 해도 2,400선이 눈앞이다,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벌써 2,500선입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고 좋을까요? 네, 지난 미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 시장도 상승의 흐름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2,570선, 코스닥은 767선까지 단기 랠레이를 보일 수 있기에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 미국 CPI 지수 이외에도 미시간대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 미시간대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4.7로 지난달에 59.9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락한 이유는 인플레 우려와 차입 비용의 상승이 겹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 10월 CPI 상승률이 둔화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질 징후가 보일 거라는 신호를 주었지만 미시간대 조사에서는 인플레 기대가 상승해 인플레가 고공행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실질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모두 낮아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단기 상승은 분명 좋은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것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러시아 금속금지 도입을 처리한 것. 중국의 광군제가 지난 11일에 있었는데 이전과 달리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고 알리바바 역시 이번에는 매출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흐름, 러시아 사태 대응 등 국지 간 현안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의 움직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 주식시장은 철저한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을 한 것은 최근 기업들은 긴축 경영을 하고 있고 회사체 채권 미 매각률이 지난 10월 33.4%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동기 3%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융통하기 어려우면 자산 매각을 하거나 설비 투자를 줄이고 돈이 되지 않는 사업 부분을 적기도 합니다. 2023년에는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한 주식시장이 될 것이기에 성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실적이 기반된 기업에 베팅하는 것이 안전한 수익을 주는 매매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보유하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전략도 새롭게 정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은 30% 이상 두시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식시장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아니라는 점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물론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를 해야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올해 상반기 때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지금 선행시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외국인 매수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원화 환율, 그동안 외국인 수급의 증거이죠. 그게 원동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환율이 어떤 수급배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잘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 같은 경우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경제 지표 또 그리고 정책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이 효행적으로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환율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여기 환율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달러 약세에 의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당분간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IRA 관련 수혜주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떨어졌었던 낙폭, 과대, 실적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다시 가져야 될 시장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또 환율에 대해서 민감도 높은 종목들에 대한 단기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리 시행 또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항상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환율의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전문가님. 오늘 관심 정보는 브랜드X커퍼레이션입니다. 브랜드X커퍼레이션은 R&D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머스 기업이고요. 주 사업 부분은 패션, 헬시, 마케팅 등이며 현재는 잭시미스가 대표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누적 매출액은 154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정신했고 영업이익은 116억 원을 기록해 매출액은 19.9% 영업이익은 19.1% 증가했습니다. 최근 잭시믹스 아우터 소비량이 175.1% 상승하였고 백화점이나 피스토어 등 오프라인 매장도 입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한 SKT, 현대차, 삼성전자와 MG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협업도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난 10월 24일 최저점인 4,045원을 찍고 생보로 하면서 거래 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최근에는 단기 입행선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금요일에는 일봉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제는 바닷건에다 탈출하고 상승으로 더 무게를 두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가격 절약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5천 원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4,800원, 목표가는 5,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기업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우선 파라다이스 말씀하시겠는데요. 우선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 작년 대비 특히 영업이익이 600, 70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당연히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의 방문객이 늘어난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월간으로 봤을 때도 8, 9월, 10월 월간 특히 일본 쪽에서의 VIP 드롭액 같은 경우가 증가한다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무비자 입구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카지노 쪽으로의 실제로 연결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했어야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본 쪽에서의 노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수요가 많은 상태죠. 공급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의 VIP 드롭액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본의 드롭액 증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홀지율이 좋아하죠. 홀지율 같은 경우에도 10%대 초반 부분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실적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분기 때는 약간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기업들이 성가급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얼만큼 나오냐 이 부분은 좀 체크해봐야겠지만 당연히 작년 4분기보다는 올해 4분기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일본 VIP가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인천 근처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3, 4월 달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주가로 잘 반영될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아직 주가는 덜 반영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파라다이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 코로나 봉쇄 해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